고마워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영양제, 다른 것과 함께 먹어도 되느냐, 또는 몇 시쯤에 먹는 게 좋으냐, 밤에 먹어도 되느냐, 식후에 먹어도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영양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필수 영양소의 이지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식전이냐, 식후냐, 또는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밤에 먹는 게 좋으냐, 낮에 먹는 게 좋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영양제 먹는 타이밍, 그 다음에 함께 먹어도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로 종합영양제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영양제는요, 가장 많이 드시는 영양소죠. 근데 여기 보시면 비타민 종류가 쭉 있습니다.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이런 것들이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나 C도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들이 있죠. 마그네슘이나 아연이나 칼슘 같은 것이 다 섞여있는 종합영양제, 언제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식후에 바로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은 위장장애가 있기 때문에 식전보다는 식후가 좋은데 지용성 비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A나 D나 이런 것들도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식전에 먹으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안에 비타민 B가 들어있는 것 때문에 이것을 식전에 먹게 되면 위장장애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식후에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물 드실 때 한꺼번에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양소는 역시 필수 영양소인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저는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오메가3 자체가 기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고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공복에 먹게 되면 약간 비린내가 올라간 경우가 있죠, 냄새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식후를 많이 권장드리고 있고요. 비린내가 식후에 먹어도 올라오신다 하는 분들은 식사 중에 드시는 것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도중에 오메가3를 드시고 또 식사를 계속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사실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꼭 식후에 안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하지만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빈속에 먹었을 때 이게 굉장히 쉬워서 속을 쓰리게 하고 아프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식후에 바로 드시면 속 불편함이 없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도 식후에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유산균인데요. 유산균은 식후보다는 식전에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이 식전에 드시면 훨씬 더 유산균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식전 바로 전보다는 가능하면 30분 이전이 좋고 만약에 30분 이전에 못 드셨다 하신다면 그냥 식전에 바로 드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식사를 하셨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유산균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물론 종합 영양제에 섞여 있긴 하지만 용량이 적죠. 그래서 추가로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비타민 D 역시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더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식후에 바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바로 코큐텐입니다. 코큐텐도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죠. 이것은 이것도 역시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식후에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식후에 드신 것이 되게 많죠. 종합 영양제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C 코엔자임 큐텐 다섯 가지를 식후에 제가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산균만 식전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식후에 한꺼번에 먹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물론 한꺼번에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식사 후에 그냥 물 드시면서 한꺼번에 드셔도 되고요. 이것이 너무 양이 많다면 아침 식사할 때 좀 나눠서 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점심 식사할 때 좀 나눠 드시고 이렇게 나눠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저녁 식사하시고 나서 나눠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밤에 먹는 것보다 낮에 먹으면 더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코엔자임 큐텐 비타민 D입니다. 그 이유는요. 코엔자임 큐텐이나 비타민 D를 저녁 때 먹었을 때 약간 수면에 장애가 온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녁 문제가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혹시라도 비타민 D나 코엔자임 큐텐을 저녁 때 먹었을 때 수면에 문제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저녁보다는 점심 식사 또는 아침에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 영양제 중에서 비타민 B군도 저녁에 먹었을 때 조금 수면에 장애가 오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합 영양제도 가능하면 점심 때나 아침에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 영양제와 함께 약을 드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 당뇨약 또는 관절염약 이런 약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약을 드실 때는 보통 약을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 약들은 그래서 그 약들은 그 시간에 드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영양제들은 언제 드시냐면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물 드실 때 식사와 함께 드신다 생각하시고 바로 드시면요. 그 시간을 좀 띄워서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과 영양제를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제들은 식사와 함께 드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약들은 맞는 시간에 각각 정해진 시간에 드시면 조금 간격을 둬서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양제 정말 잘 챙겨 먹는 거 중요하니까요. 꾸준하게 잘 챙겨 드셔가지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